안녕하세요. 바오세미입니다. 바오세미농원의 할미꽃 모종 시집장가 가는 날입니다.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바오세미입니다. 오늘 할미꽃 모종 시집장가 보내는 날입니다. 와 예쁘게 피었는데요. 꽃이 요렇게나 예쁘게 폈답니다. 여보 당신 얼굴도 찍어줄까요? 필요없어요? 필요없거든요. 필요없는 거 알고 있어요. 잘 알고 있습니다. 할미꽃은 요렇게 어느 집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영상 찍고요.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 요렇게 영상 담았답니다. 내일이면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화분은 없을 겁니다. 철칵 영상 찍으면서 안녕하세요. 가오세미입니다. 할미꽃 모종 구경하세요. 어느 집으로 시집장가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가는 곳에서 잘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찍으면서 오늘 할미꽃 순식간에 다 나갑니다.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뽀오세미입니다. 영상 찍으며 철칵 인증사 타였습니다. 할미꽃 모종은 가끔 키워서 이렇게 시집장가를 보낸답니다. 사회자 휴대전화 가끔 키워서 한식간에 많이 도시락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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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